어떤 이상형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여성팬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청순한 스타일을 드리기 바랍니다. 청순한 스타일. 그래서 TV에 나올 때마다 저분이 청순하라고 구분할 때도 그냥... 그럼 저 생머리가 좋습니까? 파머리가 좋습니까? 생머리. 생머리. 너무 많았어. 나 되게 워싹하는 것 같아요. 생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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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머리.